울진에 있는 경북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의 관람료 면제 연령이 기존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의결할 예정입니다. 경북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은 민물고기 단일 소재료는 국내 최대 전시관으로 국내외 어류 116종 2,300여 마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경북이 생태체험관은 민물고기 생태체헤을 받는 것을 경고합니다. edo?.